감사하겠습니다 네 환호도 꺼져 나오고요 가운데 서셔서 먼저 왼쪽부터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극중에서 베스트셀러 소설가이자 기자 서정원의 남편인 설우재 역을 맡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설을 또 옮겨주고 계십니다 역시 프로다운 모습 손인사도 한번 보여주고 계신데요 가운데 오른쪽부터 한번 봐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저 가운데 영상 기자님도 계시는데요 가운데 바라봐주시고 극중에서 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역을 맡으셨잖아요 그런 어떤 눈빛과 표정 혹시 가능하실까요? 지금도 충분히 비밀스럽긴 한데 어 좋습니다 아련한 눈빛 뭔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여기 무리한 부탁을 드려도 이렇게 척척 소원을 해주시니 어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승조 배우님도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다시 김상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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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